미국 국무부가 일본이 한국의 주요 7개국 G7 참여에 반대하며 한국 정부의 친북, 친중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 실효성 여부에 관해선 유연한 접근 의향을 밝히면서도 북한 정권의 도발 중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주요 7개국 G7과 다르다며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G7의 시각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일본이 실제로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는지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구상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일본 정부와 백악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당초 6월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 다르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등 여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까지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G7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단발적 초청 형식은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미국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본이 매우 모렴치하다고 비난하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G7 확대 기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재추진 의지를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의 실효성 여부와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기회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한다며 영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나라는 모두 62개 국가며 이들 가운데 특히 중국의 대북결의 위반 사례는 전체 위반 권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62개 나라가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56개국보다 6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으로 62개국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 나라는 적어도 2회 이상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년도에 비해 제재 위반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불법석탄 수출 분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의 석탄 불법 운송을 돕고 석탄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이를 포함한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총 60권에 달해 전체 위반 권수의 25%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년도 대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가장 많았던 지린성과의 무역 감소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모두 3억 1,388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10억 2,631만 달러와 비교할 때 7억 달러 이상 약 70% 감소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올해 북중 무역 급감 상황 속에서 더 주목되는 건 각 성별 무역 감소폭입니다. 특히 옌벤 조선족 자치주 등이 위치한 지린성과 북한 사이의 무역 감소폭은 단둥이 있는 랴오닝성과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큰 점이 눈에 띕니다. 랴오닝성의 지난 1월에서 5월 무역 총액은 1억 4,480만 달러로 전년도 3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린성은 같은 기간 2,906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1억 6,602만 달러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린성은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 전체성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이 기간 지린성으로의 수출액은 6,100만 달러를 기록해 랴오닝성의 1,953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지린성으로의 수출액은 962만 달러, 랴오닝성은 644만 달러로 둘 사이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역외 가공 등 중국 물건을 대신 생산해 수출하는 산업이 상대적으로 지린성에 더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과 중국 간 무역에서 역외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역외 가공을 통한 대중 수출액은 8,271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약 40%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약 20%로 떨어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소비재 품목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가 가속화된 2018년 이후 대중 수출을 크게 줄였지만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한 대중 수입 감소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비원회가 최근 핀란드의 비정부기구가 신청한 북한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지원 물품과 운영비의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비는 2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인 핀처치에이드가 신청한 24만 600유로, 미화 27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 대북 반출과 운영비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가 올 하반기 북한 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 등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비는 이 단체가 지난달 15일자로 제출한 제재 면제 요청을 근무일 기준 7일 만인 지난달 24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승인일부터 6개월 내인 12월 24일까지 대북 지원품 전달과 서비스 제공을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의 요니 헨베르그 대표는 BOA에 이번 지원은 황해북도 린상군과 평상군에 있는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이 주요 수혜자로 7살에서 12살까지 만 3천 명 이상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이며 올해 상반기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미국의 난민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2명으로 지난 한 해 1명도 입국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처음으로 탈북 난민 6명이 입국한 데 이어 지금까지 220명이 미국에 정착했고 연도별로는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엔 2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들은 8개월가량 매월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매권 등을 제공받으며 미국 정착 후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